이거 굉장히 큰 거 같은데? 저 모델이잖아요. 어, 모델이에요. 아, 모델이시구나. 그럴까요? 저랑 김지민 씨랑 하던 프로그램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활발하고. 아, 지금 신발 배운 줄 모르겠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끼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아, 너무 예뻐요. 자, 잠시만요. 오! 냄새 좀 뭐지? 찬 음식이에요, 원래? 샤게프트 먹어요? 아, 이런 빨간색 국물이 차가운 게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나? 냉면, 냉면 같은 거. 음! 뭐야? 오우, 오우, 시원다. 오우, 오우, 시원다. 오우, 시원다. 오우, 시원다. 시원다. 아, 왜요? 냈어. 아! 먹어보니까 써. 오우, 시원다. 오우, 시원다. 약간 오이에 그런 게 약간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이를 쓰기를 낀 사람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진짜. 오우, 깡이다, 진짜. 뭐가! 뭐가! 쌀에 걸렸어요. 너무 쒸요. 너무 쒸요. 아니, 쒸요. 너무 쒸요. 너무 쒸요. 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 국물에? 식초만. 식초만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오히려 되게 잘 드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쫄깃쫄깃한데 남자는 너무 신 것 같아요. 신 걸 안 좋아하잖아. 호랑스 요리는 뭐 새큰새큰한 게 없나요? 별로 신 게 없죠. 그쪽으로 뭐 이렇게. 아. 오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아, 오이는 괜찮아요. 오히려 오이가 괜찮은데. 음,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